정렬의 낭랑궁주 윤백남 무르익었던 봄빛도 차차 사라지고 꽃 아래서 도단하는 푸르른 새움이 온 벌을 장식하는 첫 여름이었다. 옥저 땅, 넓은 벌에도 첫 여름의 빛은 완연히 이르렀다. 날아드는 나비, 노래하는 벌레 만물은 장차 오려는 성하를 맡기에 분주하였다. 이 벌판 곱게 돋은 잔디밭에 한 소년이 뒹굴고 있다. 그 옷차림으로 보든지 또는 얼굴 모양으로 보든지 고귀한 집 도령이 분명한데 한 사람의 하인도 데리지 않고 홀로 이 벌판에서 뒹굴고 있다. 일 없는 한가한 시간을 벌판에서 해바라기를 하며 보내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때때로 벌떡 일어나서는 동편 쪽 행길을 멀리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는 다시 누워 뒹굴고 하는 품이 동쪽 행길에 장차 나타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러기를 한나절 첫 여름에 긴 해도 좀 서쪽으로 기운 듯한 때에 이 소년은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앉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소년은 비로소 빙구두섰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좀 이 편 쪽에 있는 수풀에 몸을 숨겼다. 거기는 이 소년의 승마인 듯한 수한장의 백마가 한 마리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소년이 들풀에 몸을 숨기자 저편 행길에서 완연히 인마의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차차 커지면서 행길에는 한 행차가 나타났다. 낭랑의 주장, 최리란 노부였다. 문무 대신에 시위를 받으며 최리의 수레가 지금 대궐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소년은 잠시 그 수레를 바라보았다. 바라보는 동안 소년의 얼굴에는 차차 긴장미가 돌았다. 소년은 문득 허리를 굽혀서 한 개의 돌멩이를 집었다. 다음 순간 그 돌멩이는 소리를 내며 날았다. 소년의 겨냥은 틀리지 않았다. 소년의 손을 떠난 돌은 낭랑 추장 최리의 수레를 끌던 말의 뒷다리에 가서 맞았다. 다리에 날센 돌을 맞은 말은 한 번 꽁충 뛰었다가 전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추장의 권력으로 구하여 들였던 명마가 힘을 다하여 달아나는지라 그 속력은 아주 놀라웠다. 이 뜻밖의 사변에 시위하였던 문무대신들이 놀라하며 추장의 수레를 붙들고자 뒤를 따랐으나 그들의 말이 수레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다. 옥저 넓은 벌 동쪽 끝에서 돌을 맞은 말은 그 넓은 벌을 방향 없이 막 달아났다. 수레 위에 최리는 비명을 올리며 구원을 청했으나 각일각 대신들의 말과의 거리는 더 멀어갈 뿐이었다. 소년은 잠시 미소하면서 이 꼴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최리의 수레가 꽤 멀리 간 뒤에야 비로소 거기에 메어두었던 자기 말의 곧비를 풀고 말등에 올라앉았다. 백룡아, 어디 네 발을 시험해 볼까? 말등에 올라앉아서 갈기를 한 번 두들기고 소년은 숲에서 나섰다. 자, 소년이 한 번 발로서 말 배를 찰 때에 말은 우렁찬 소리를 내고 발로 땅을 찼다. 먼지가 일었다. 먼지 뿐이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한 지점에 먼지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먼지는 순식간에 이동하였다. 말도 소년도 보이지 않고 다만 일어나는 먼지 가운데서 말발굽 소리만 우렁차게 났다. 놀라운 속력을 가진 말이었다. 최리의 신하들의 말을 어느듯 뒤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순식간에 최리의 수레를 향하여 달려갔다. 돌개바람과 같이 앞으로 달아가는 먼지 그 먼지는 차차 최리의 수레에 가까워졌다. 접근되었는가 생각되는 순간 어느덧 말과 수레는 한열에 서게 되었다. 섣거라 이 노마야 이것이 소년의 입에서 나온 호령일까 이 호령의 넓은 벌이 더릉더릉 울렸다. 이 호령의 수레의 말은 주춤하였다. 그 주춤하는 순간 소년은 자기 말에서 나는 듯이 수레의 말에 올맞탔다. 소년의 주먹이 말 콧등에 힘있게 내렸다. 놀라서 무정처하고 닿던 말은 이 괴물에게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서버렸다. 말이 서는 것을 기다려가지고 소년은 말에서 내려서 이 수레의 인물에게 돌아섰다. 어떤 분인지 욕보셨습니다. 수레의 최리는 얼굴이 창백하여가지고 이 소년을 굽어보았다. 어떤 아이인지 고맙다. 하마트면 그러나 소년이 그 말을 중도에서 끊었다. 말씀 조금 높이십시오. 나는 구구려 왕자 호동이오. 호 니가 일찍 소문에 듣던 호동이냐. 나는 낭낭왕 체리로다. 듣던 바에 지지하는 호엽 소년 고맙다. 이 말을 듣고 소년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다시금 인사를 드렸다. 아 그러십니까 누구신지 모르고 그만 아니 괜찮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 욕을 볼 뻔했어 때는 고구려 대무신왕 15년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이었다. 호동왕자는 낭낭추장 최리의 강권에 못 이기는 척하고 낭낭 대걸에 같이 갔다. 낭낭 궁중에서는 호동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첫째로는 인국왕자로도 대접이 용승하겠거니와 추장 최리의 생명의 은인으로서의 대접까지 그 대접을 겸하였는지라 세세한 점까지 부족이 없도록 용승이 대접하였다. 낭낭 궁중에 머무르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용승한 대접에 표면으로는 만족한 듯이 지나는 호동왕자로 돼 속으로는 적지 않은 온해를 온해를 품고 있었다. 백이 만만하고 도다오르는 해와 같이 구군이 용성한 고구려는 일찍부터 이 낭낭을 정벌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적이 있으면 반드시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고구려 나라로서 이 낭낭을 정벌할 생각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낭낭에는 신기한 북과 나팔이 있어서 적병이 공격해오면 이 북과 나팔이 저절로 소리를 내어 장차 올 대변을 알려서 방비케 하곤 하는 그것이었다. 그런지라 북과 나팔이 낭낭에 그냥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고구려의 강병이라 하더라도 감히 침범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패기 만만한 고구려로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 진수성찬을 그냥 침만 삼켜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든 이를 정벌치 않으면 속이 편하지 않았다. 정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북과 나팔을 없애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찌 할까 조정의 신뢰들과 온 국민 모두가 낭낭의 나팔과 북을 없앨 꾀를 생각하였다. 그러나 낭낭 조정에서도 국보를 좀체로 허술이 간직 까닭 없었다. 대궐 창고에 깊이 깊이 감춰두어서 웬만한 높은 대신들도 함부로 보기조차 힘들었다. 그렇다면 낭낭 정벌의 희망을 버려야 한다. 온 군신이 이 낭낭의 북과 나팔 때문에 고심하고 있을 때 이 눈치를 안 왕자 호동은 몰래 대거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계략을 써서 낭낭 대거래 까지 국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들어와서 틈 있을 때마다 살피고 탐지하여 보았으나 그 두 개의 신기는 어디 감추어 두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천년 세월 하고 그냥 낭낭 궁중에 묵어 있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일것 이곳까지 들어와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귀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힘 있는 데까지 살피고 알 수 있는 데까지 탐지하여 보았지만 그래도 알 길 없는 신기의 은닉처 때문에 호동은 고심하였다. 일 없이 너무 오래 여기 있어도 의심을 살 테니까 하루 바삐 알아가지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 그러나 그 소재처조차 알 수 없으므로 호동은 나날이 마음을 졸였다. 어찌 하나 무이하게 보내는 날짜는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여름도 무르익어 갔다. 그 어느 날 밤 호동은 또 밤이 깊어서 뜰에 내렸다. 소나무 향내 그윽히 코에 들어오고 올뱀이 길게 우는 여름밤이었다. 어디 감춰두었다. 이승직한 곳은 모두 뒤져보았다. 그러나 이 넓으나 넓은 아직도 호동이 보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았다. 밤마다 밤마다 궁전 안을 남의 눈을 피하여 샅샅이 뒤지던 호동은 이 밤도 북과 나팔의 소재처를 알아보려고 뜰에 나섰다. 자차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주전 가까이까지 이르렀다. 가까이 가서 봄에 밤도 이승히 깊었는데 공주전에는 아직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문을 열어제 내전에는 발을 통하여 치미를 입은 공주와 시녀 한 사람이 마주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 보였다. 젊은 왕자는 문득 여기에 호기심을 일으켰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여서 문 밖까지 가까이 갔다. 그때 문득 들리는 한 마리의 말. 그것은 호동왕자라는 자기의 이름에 틀림이 없었다. 깊은 밤 공주는 시녀와 함께 잠도 안 자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아직 가신다는 말씀은 안 들립니다. 이것은 시녀의 말이었다. 거기에 공주가 응한다. 토리여 하루 바삐 귀국하셔서 이 눈앞에 보이지라도 않으시면 잊히기라도 하렸만. 그 뒤에는 한숨. 공주께서 그렇듯 마음 두시면 왜 아바마마께 말씀드려서 연지에 염분을 안 맺으십니까. 배필로 부족할 배도 없는 터에. 그러니 어떻게 차마 그 말씀이야 드리겠느냐. 공주는 자기를 사모하는 게 분명하였다. 호동은 잠시 숨어서 이 이야기를 더 들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공주의 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 나라의 국보를 찾으려 밤을 택하여 나섰던 호동 왕자는 이 공주와 시녀의 하수연을 듣는 동안 차차 마음이 산란하여져서 본시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한참 그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자기의 처소로 돌아왔다. 젊은 왕자의 가슴은 산란하였다. 그 산란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책문은 잊지 않는 왕자는 그 밤을 곰곰이 생각한 뒤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공주를 농락하자 하는 것이었다. 국보는 자기의 힘으로는 매우 찾기가 힘들 뿐더러 더 찾다가는 혹 발각될 우려도 있었다. 그 위험을 피하고도 자기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이 나라 공주를 농락하자. 그리하여 공주를 통하여 국보의 소재처를 알아보자. 꼭 먹고 알먹는 새 계획을 세운 호동왕자는 이튿날부터 새로운 계획 아래 일을 진행시켰다. 호동이라는 그의 이름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인물 잘나고 호협하고 용맹 있고 지혜 많은 이 왕자는 자기의 새 계획을 충분한 자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었다. 수의로 깊은 밤 궁궐 후원에서 서로 몸을 의지하고 사랑을 속살거리는 한 쌍의 남녀와 이것을 망보는 시녀 한 사람을 굽어볼 자는 하늘 높이 뜬 달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매일 밤 이 한 쌍의 남녀는 그윽한 수풀에서 송진의 향내를 달갑게 맞으면서 사랑을 즐겼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공주가 자기 모후에게 모후는 그 지하비 추장에게 이렇게 삼단식으로 호동왕자를 이 나라의 사위로 맡기를 원하였다. 호동의 인물을 사랑하는 추장 최리는 쉽사리 이 원을 들어주었다. 몇몇 신하의 반대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구구려 왕자 호동은 드디어 낭랑 공주의 부마로 되게 되었다. 경사를 지낸 뒤에 이 부부의 금술은 취미돌만치 아주 좋았다. 추장 최리는 자주 내관을 시켜서 몰래가서 이 세 부부를 엿보게 하였다. 그리고 매번 세 부부가 의족해 마주 앉아있는 모양을 듣고는 혼자서 만족히 웃곤 하였다. 그러나 호동왕자로서는 단순히 이 신혼의 재미에만 잠겨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의 등에 짊어져 있는 크나큰 책무에 남 모르게 늘 혀를 차곤 하였다. 한 책략으로서 걸은 사랑이요. 책략 때문에 성립된 결혼이로돼 결혼하고 나니 나날이 새 아내에 대한 애정도 늘어간다. 그러나 애정이 늘어가는 한편으로는 자기 책무도 잊을 수가 없는 이 왕자는 새 아내와 즐거이 담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무겁디 무거운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혼만 하면 손쉽게 알아질 줄 믿었던 북과 나발의 소재처도 급기 결혼하고 봄에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자기는 고구려의 왕자 아내는 낭랑의 공주 북과 나발은 고구려와 낭랑의 국교상 아주 민감한 물건 그런지라 공주에게 물어보기도 난처하였다. 물어보아서 공주가 무심히 들으면 문제가 없거니와 조금이라도 눈치 이상이 여겼다가는 이야말로 긁어부스럼이다. 눈치 이상이 보였다가는 신기는 더욱 깊이 감출 것이며 아울러 공주와의 사이에서 파경질환까지도 생기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하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동왕자는 우울한 심사로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고구려 본국의 일이다. 부왕께 아무 의논도 없이 몰래 대고를 벗어나서 이곳에 온 지 벌써 수개월 자기를 유난히 사랑하시던 부왕은 얼마나 근심하고 계실까 손쉽게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짐작하고 부왕께 말하지도 않고 왔거니와 와서 이렇듯 날짜가 길어지니 거기에 대하여서도 매우 마음이 걸렸다. 포동왕자는 낭랑 궁실에서 즐겁고도 마음 괴로운 날짜를 하루 이틀 거듭하고 있었다. 여름도 거의 간 어떤 날 포동왕자는 드디어 공주에게 귀국할 의사를 말하였다. 잠깐 귀국을 해야겠소. 이렇게 공주에게 말할 때 공주는 깜짝 놀라서 왕자를 우러러 보았다. 아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가 아니라 그새 올해를 혼자서 두고두고 생각해 보았소이다. 아무리 해도 잠깐 귀국을 해야겠소. 고국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도 물론 나지요. 그렇지만 그 고국 생각보다 더 기난 일이 있소이다. 그건 또 무엇이오리까? 다른 다른 것이 아니라 공주와 내가 짝을 지운지도 월여가 되지만 아직 부한께 말하지도 못하는 것은 공주도 아는 배가 아니오. 우리나라 법에 아버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외가 되지 못하는 법유에다. 지금 결혼한지 수개월이 지났고 나날이 정은 깊어가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자면 공주는 아직 내 아내가 되지 못한 세미애다. 그러니까 일단 귀국해서 부항의 윤화를 얻어서 당당한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오. 내 귀국해서 부항의 윤화를 얻고 수레를 보내서 데려갈 테니 그날까지 잠깐 상별치 않으면 안되겠소이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까닭이 이렇게 붙는 이상에는 공주도 하루 바삐 시아버님의 허락까지 얻고 당당한 고구려의 며느리로서 고구려 대궐에 들어가야 될 신분인 이상은 말릴 수가 없었다. 지금의 이별은 서럽지만 이 이별은 임시오 장차 영구이 고구려 며느리로서의 자리를 준비할 이별이라면 어서 바삐 왕자를 보내서 부항의 윤화를 얻고 싶었다. 그리하여 호동왕자는 낭랑추장 장인에게까지 허락을 받고 귀국의 길을 떠났다. 공주는 공주는 교회에까지 수레를 같이 타고 나오면서 이 이별에 엉엉 울었다. 잠시의 이별이 남아 떠나기가 싫었다. 그런 특별한 까닭이 붙는 작별이 아니라면 보내기가 싫었다. 그럼 얼른 윤화를 받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 힘껏 해보리다. 한각을 삼추와 같이 기다리리다. 매일 한 번씩 기별을 해주세요. 책무가 중하지만 않다면 왕자로서도 이별 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책무를 진 왕자는 이별을 이별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공주와 작별하고 말에 채찍질을 하여 정다운 고국으로 돌아왔다. 부왕과 대신들의 환영은 굉장하였다. 올해 소식이 없이 종적을 감추었던 왕자가 무사히 돌아온지라 온 나라가 이 왕자의 무사와 건강을 축하하였다. 그새 올해 어디 가서 있었느냐 퍽 근심했다. 간곡한 부왕의 이 사랑의 말에 호동왕자는 쓸쓸히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나라님 그간의 소식의 행적에 관해서 아직 주상할 수가 없사옵니다. 소신 생각하는 바가 있사오니 아무 하문도 마옵시고 소신이 패하께 주상하는 날까지 기다려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왕자는 말하였다. 왕도 왕자의 심려와 다모를 짐작하는지라 무슨 적지 않은 곡절이 있을 줄 알고 다시는 그 연휴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왕자의 입에서 그 연휴를 말할 날이 올 것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낭랑 공주에게서는 나날이 기별이 왔다. 사모하는 정 애타는 마음 구구절절이 불타는 듯한 글이 하루 한 번씩 이르렀다. 그리고 그 편지마다 부왕의 윤허가 났는지 물어보는 투로서 공주가 얼마나 초조해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왕자는 일체의 회답을 안하였다. 마음에 깊은 개교를 품고 있는 왕자는 공주의 사랑의 사랑의 글을 볼 때마다 젊은 마음에 타오르는 정열은 공주에게 지지 않았으나 한 글자의 회답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왕자에게서 회답을 받지 못한 공주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편지의 연정은 나날이 더 맹렬하여 갔다. 한자의 회답도 없는 왕자를 나무래는 언구도 많이 있었다. 애타는 그 꼴 초조해하는 모양을 눈앞에 서언이 보면서 그 공주에게도 못지않게 자신의 마음도 애타고 초조하였지만 왕자는 그냥 한자의 회답도 보내지 않았다. 이리 이리 하여 한 달 공주의 편지가 이젠 나무람으로 차게 된 뒤에 왕자는 비로소 처음으로 공주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새 한 달을 날마다 던져준 옥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보았습니다. 생의 마음 공주도 아는지라 생인들 왜 한자 그러를 공주께 올릴 마음은 간절치 않았으리까 그러나 생은 번민하는 바가 있어서 아직도 그럴 올리지 못하여 싸우니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날 공주와 작별하고 귀국하여 온 이래 오매불망의 이 마음이야 어찌 공주에게 지릴까 하루 바삐 부왕의 윤화를 얻어서 백일 아래 공주를 모셔올 날을 나날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껏 부왕은 윤화를 하지 않으시오며 매우 어려운 조건을 내어 세우심으로 생은 그 조건은 차마 공주께 알릴 수도 없고 이른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껏 얼음얼음 그러를 밀어온 것이 오늘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생은 전력을 다하여 부왕의 어휘를 돌이켜 보아서 부왕의 윤화를 얻은 뒤에 이 희보를 공주께 알리려 한 것이 부왕의 어휘는 좀 채 듣지 않고 공주의 힐책은 나날이 심해 감으로 뜻에 없는 붓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흉보를 적지 않을 수 없는 생의 손을 생은 스스로 끊고 십소이다. 부왕의 어휘는 이렇듯 견고하옵고 그 조건은 생으로서는 차마 공주께 격언할 배가 못되오니 이를 어찌 하오리까 생은 스스로 결심한 바가 있나이다. 부왕의 불화하시는 우리의 염분은 깨끗이 있고 내생에서나 차생의 미진한 인연을 다시 즐길 밖에는 도리가 없을까 하나이다. 공주여 내내 안녕하시옵소서 차마 잊을 수 없는 공주를 잊지 않으면 안 될 이 환경을 생은 무한히 저주 하나이다. 이 편지에 대하여 공주는 즉시로 회답하였다. 부왕의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들어드릴 수 있기만 한 것이라면 무엇인들 꺼리니까 이어 삼생을 맹서한 양희님에 감춤없이 서로 마음을 알리어 어떻게든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여 보자 하는 편지였다. 호동왕자는 다시 회답을 썼다.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국에 비장해둔 북과 나발에 관한 것이외다. 그 북과 나발은 고구려와 낭랑의 국교에 커다란 그림자를 던지는 자로서 그런 것을 비장해 두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늘 귀국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경계를 하려면 서로 적의가 생기는 것이오. 적의가 있으면 언제는 폭발할 날이 있으니 이런 근심이 있는 나라의 공주를 본국의 왕자비로 맞아오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것이 부왕의 의견 위에다. 그런지라 그 북과 나발만 없어지면 양국의 국교도 진선하여 질 것이며 진선한 이상 혼인쯤은 이 편에서 도리어 청혼하겠지만 그 국교상의 방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선치도 못하고 혼인도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북과 나발은 귀국의 국보로서 이것은 절대로 처치할 수 없는 보물이니 어찌 하울이까 이러함으로 공주와 나와는 도저히 즐거운 장례를 볼 수가 없소이다. 그로부터 수일 후 공주에게서 다시 온 편지를 보고 포동왕자는 눈물을 흘렸다. 소녀가 몰래 그 북과 나발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건 모두가 오로지 난군을 뵙고 싶은 청렬에서 나온 바이니 이제는 부왕께 그대로 품하시와 소녀를 데려가도록 차비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넘치는 정열이 눈물겨웠다. 이 정열에 대하여 책략으로 응한 자기의 태도가 얼마간 부끄럽기도 하였다. 더구나 자기도 또한 공주에게 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몸이라. 무슨 큰 죄나 지은 듯 하기까지 하였다. 나라님 소신의 흉중에 깊이 감추었던 책모를 오늘 주상할 날이 이르렀습니다. 부왕께 아련한 호동왕자는 이렇게 아뢰었다. 그는 과거 반개년 동안에 그의 행한 일과 그의 고뇌를 죄에 털어서 부왕께 아뢰었다. 낭랑을 정벌키 위하여 그 나라의 북과 나발을 없이 하려고 꾀를 써서 태수의 신임을 사던 일로 비롯하여 낭랑 공주와 결혼 낭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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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북과 나발이 없어졌다는 사유를 전부 이야기하였다. 성사 여부를 추측해 어렵사와 아직 상주치 못하고 유해하던 터에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이 말을 듣고 한참을 묵묵히 생각하던 왕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반갑기는 반갑도다. 그러나 이 뒤에 낭랑 공주는 어떻게 하려 하느냐. 왕자는 대답지 못하였다. 마음에 머금 바 생각은 있지만 그대로 이행할지 어찌 할지는 주저대었다. 아녀자를 농락한 네 책임을 어찌 하려느냐. 재차 왕이 울었다. 왕자는 잠시 더 있다가 대답하였다. 나라님 만약 낭랑의 신기를 없앤 것이 이 나라의 공이 된다 할진데 소신은 나라님께 그 공에 대한 상사를 청하올 권리가 있는 줄 아옵니다. 낭랑 공주 또한 소신과 아울러 나라님께 그것을 청할 권리가 있는 줄 아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올 심산이옵니다. 무엇을 청구할 테냐. 공주를 나라님의 며느리로 불러주시기를 탄원하올 심산이옵시다. 왕의 엄한 얼굴 아래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그래야 한다. 공도 공이련이와 나라를 위하서도 아녀자의 정을 농락한 비겁한 자가 돼서는 못 쓴다. 너의 말을 미리 승낙한다. 그 말에 왕자는 감흡하였다. 그리고 이후 낭랑정벌의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구려는 아침 저녁으로 물 끓듯 하였다. 이 정벌군의 통수권을 받은 호동왕자는 일변 국사를 정돈하고 한편으로는 좀 조용할 때마다 혼자서 생각하고 생각하고는 탄식하고 하였다. 어리석지 않은 공주임에 자기 나라의 북과 나발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론 알 것이다. 그 가치를 알면서도 능이 그것을 깨뜨려 버린 크나 큰 공주의 애정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애정을 장차 무엇으로 보답하나 지금 자기는 국무에 바쁘다. 그 국무 나란일 이라는 것이 즉 그 공주의 나라를 정벌하려는 것이다. 공주의 나라를 둘러 엎으려는 것이다. 그녀의 애정에 대한 이 반역 이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언짢았다. 스스로 부끄러웠다. 더구나 만약 낭낭에서 자기 나라 보배가 깨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나래는 그 화가 공주에게도 미칠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반역하고 까지 오직 사랑에 살려는 공주의 심경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공주여 그대의 나라가 장차 망할 것 이것은 천명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으리로다. 천명에 쫓아서 그대의 생국은 비록 망한다 하나 장차 고구려의 왕자비로서 그 뒤에는 대고구려의 왕후로서 그대의 개인적 영예는 그대의 머리에서 벗길 자 없도다. 그대의 아버지의 나라를 배반함으로써 낭랑의 공주의 지위에서는 떨어진다 하나 장차 고구려 국모의 지위에서는 그대를 떨굴 자 없도다. 자 어서 군말을 모아 낭랑으로 가자. 나라를 위하여 경사요 겸하여 나 개인의 경사를 위한 진군이로다. 그리하여 군사를 급급히 모아가지고 호동왕자는 낭랑정벌의 군사를 이끌고 용감히 고구려를 떠났다. 신령한 북과 나발이 이미 없어진 낭랑에서는 고구려 정벌군이 낭랑 성하에 이르기까지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온 낭랑이 태평의 꿈에 잠겨 있을 때 호련이 고구려 군마의 요란한 소리는 이 안일의 백성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런 별란이 있으려면 먼저 북과 나발이 저절로 울어줄 터인데 그런 전조도 없이 갑자기 고구려 군사가 이를 얻는지라 낭랑 조야는 낭패 하였다. 이것으로서 승부는 벌써 결정된 셈이다. 신기가 깨졌는지라 낭랑의 장졸들은 벌써 기운이 꺾였다. 싸울지라도 반드시 질 것으로 믿었다. 그렇게 믿었는지라 어차피 질 전쟁은 내당초 학위부터 피하려 하였다. 을귀가 하늘을 찌를 뜻한 고구려 군사와 미리부터 길을 꺾인 낭랑 군사들의 싸움이라 그것은 전쟁 같지도 않았다. 두어 번 화살을 쏘아본 뒤에는 낭랑 군사들은 장수의 명령도 듣는 둥 마는 둥 제각기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고구려 군사들은 성 안으로 물밑듯이 밀려 들어왔다. 고구려 군사가 성하에서 싸움을 도둘 동안 궁중에서는 신기를 깨뜨린 범인을 물색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공주의 행사이며 그 행사가 호동왕자의 지휘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알 때 군신의 노염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 군사가 한창 성내로 물밀듯 밀려 들어온 그때 궁중에서는 아버지 왕의 칼 아래에 낭랑 공주는 이미 주검으로 변하여 버렸다. 그의 사랑하는 남편 호동이 지금 이 대거를 향하여 말을 달려 오거늘 그녀는 아버지의 노여움 섞인 칼 아래 애처로운 주검이 되었다. 그리고 군신들은 고구려 군사를 피하기 위하여 대거를 뒤로 하고 달아났다. 공주는 어디에 있느냐? 정벌군의 선봉에서 칼을 뽑아 들고 백마에 높이 앉아 낭낭 성중으로 들어온 호동왕자는 이 소란의 도시에서 공주를 구해내고자 부하 장병들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대걸에 달려왔다. 횡안이 열린 대걸로 들어오며 봄에 대걸은 텅텅 빈 듯한데 공주인 듯한 자가 홀로 정전뜰 앞에 엎드려 있다. 왕자는 즉시 그리로 말을 달려 갔다. 그리고는 그냥 닿는 말에서 뛰어내리면서 뜰에 엎드린 여인의 몸을 부둥켜 안았다. 아니... 왕자의 팔에 부둥켜 안겨서 올라온 자는 여인의 상반신 뿐이었다. 하반신은 그냥 땅에 엎드린 채 그리고 그리고 그 아래는 벙하니 피가 고여 있었다. 너무도 놀라서 하마트면 떨어뜨릴 뻔한 여인의 얼굴을 보며 틀림없는 공주였다. 공주! 그러나 무슨 대답이 있으랴? 공주! 공주! 성빈 대거래는 공주를 부르는 왕자의 애교성만 울렸다. 공주! 공주!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그 온기로서 참화를 본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 걸음만 더 빨리 왔더라면 구해낼 수도 있었을걸. 공주의 시신을 높이 쳐들고 부르며 부르짖는 호동왕자. 그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낭낭정벌에는 승리하였다. 일단 몸을 피했던 최리며 신하들도 모두 고구려 군사에게 발견되어 붙들려 왔다. 공주만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호동왕자도 최리는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라 생명을 살려 주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의 최리는 단지 적국의 추장일 뿐이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공주를 죽인 원수였다. 최리를 포함한 모든 낭낭의 신하들은 모두 군율로 시행하였다. 승전은 하였다. 승전 군인 이노라고 장병들은 모두 기뻐서 날뛸 때 승전군의 통수인 호동은 쓰린 심사에 혼자 속으로 울었다. 이번 첩보와 함께 공주가 죽은 사연이 구구려의 도성에 들어가며 왕은 승전을 축하하는 동시에 왕자의 심경을 짐작하고 공주의 무덤을 왕후의 예에 따라서 능호를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만 일로서 왕자의 마음이 풀릴 까닥이 없었다. 온갖 축하연 전첩연을 모두 물리치고 왕자는 늘 홀로 쓸쓸히 공주의 새 능전에 배회하였다. 전첩도 국토 확장도 모두 지금의 왕자에게는 무의미하였다. 이렇듯 공주를 잃을 줄 미리 알았던 들 그는 애당초에 낭낭 신기는 염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낭낭은 고구려 강역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정벌군은 뒤에 당당히 고국에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날 가장 빛나는 얼굴로서 선봉에 서서 들어와야 할 개선장군 호동 왕자의 얼굴이 너무도 음침하고 쓸쓸한데 고구려 백성들은 경의의 눈을 던졌다. 개선장군 만만세 하옵소서 호동왕자 만만세 하옵소서 대고구려 만만세 하옵소서 온 백성의 환호성을 듣는지 마는지 개선장군은 맥없이 백마에 몸을 싣고 얼굴은 가슴에 깊이 묻고 마치 패군 지장과 같이 대걸로 들어갔다. 그리고 대건에서 왕 이하 묻 대신들의 축하를 그냥 거절하고 왕자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로소 목을 놓아 울었다. 고구려 건국한지 약 1회갑 뒤 대무신왕 15년 가을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일이었다. 절차 탕마 절차 탕마는 중국의 유교 경전인 시경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으로 시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운율이 있는 주나라 시대의 노래를 담은 민요집 입니다. 시경은 공자가 문화생들을 교육할 때 주나라 왕조의 정치적 형태와 민중의 수용태도를 가르치고 문학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절차 탕마는 중국 무왕의 덕을 칭송한 시조의 한 구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받는 문화생 중에 언변과 재기가 뛰어난 자공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난하더라도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더라도 교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가난해도 도를 즐기고 부유해도 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은 못하느니라. 공자의 대답을 들은 자공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경에 선명하고 아름다운 군자는 뼈나 상아를 잘라서 줄로 간 것처럼 그리고 옥이나 돌을 쪼아서 모래로 닦은 것처럼 밝게 빛나는 것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수양에 수양을 쌓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일까요?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공아 이제 너와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지나간 일에 대해 일러주었더니 너는 앞으로 올 예의까지 알 수 있는 인물이로다. 자공이 말한 내용에서 철 상아를 자르고 차 줄로 갈고 탁 옥이나 돌을 쪼며 마 모래로 간다는 것을 한자로 이르면 절차 탁 마 입니다. 이처럼 절차 탁 마는 수양에 수양을 쌓거나 항문을 힘써 갈고 닦음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일자 천금 중국 전국시대 마렵 전국시대 사군자라 불리는 각 국에서 활약한 제나라 맹산군과 조나라 평원군은 각각 수천명 조나라 춘신군과 위나라 신룬군은 각 삼천여명의 식객을 거느리며 저마다 유능한 식객들을 모아 천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들의 못지않게 많은 식객들을 모아들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상인 출신으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다가 진나라에서 진나라의 왕을 도운 공을 인정받아 당시 최강국 이었던 진나라의 상국이 되어 13살에 어린 왕 정으로부터 왕의 아버지에 버금가는 지위인 중부라 불리며 위세를 떨친 문신후 여부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막대한 사제를 풀어서 삼천여명이나 되는 식객들을 모아들였습니다. 여부리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중에 조나라 도읍 한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진나라 왕 정의 아버지인 장양왕 자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부리는 그를 알아보고 기이한 물건은 사둘만 하다. 기화 가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장사를 마치고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자마자 나이든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진 돈으로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다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농사는 우영 쉬운 일이 아니지 그래도 한 10배 쯤은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 돈을 보석을 사는데 쓴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보석은 갈고 닦을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법이지 가치가 높은 보석을 찾는다면 그 100배 쯤은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한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을 제가 가진 돈으로 구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오 오 그래 그것은 천배 만배도 더 가치있는 일이 되겠구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여부리는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쾌척하여 자초를 구하고 그를 진나라의 태자로 만들었고 결국 부기와 명성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 각국에서는 많은 책을 펴내고 있었는데 특히 순자가 수만어의 저서를 내었다는 소식을 듣자 여부리는 식객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30여 만에 이르는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2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160편의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옛날과 지금의 일이 두루 적혀있는 오늘날의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완벽한 책이다. 이런 대작은 나 말고 누가 감히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의기양양해진 여부리는 이 책을 자기가 편찬한 양 여시춘추 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훌륭한 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 자신만만하게 생각한 여부리는 이 여시춘추를 도우빈 함양의 성문 앞에 진열시킨 다음 그 위에 천금을 매달아 놓고 방문을 써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에서 한자라도 덧붙이거나 빼는 사람에게는 천금을 줄이라. 이 이야기에서 일자 천금 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일자 천금이란 아주 빼어난 글자나 시문을 비유하는 말로 그래서 한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의 정감 넘치고 멋진 주인공들과 흥미진진한 줄거리 덕분에 쉽게 그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권선징악이라는 뚜렷한 주제를 전달해 주었으며 재미와 감동까지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등장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자미들 모두 잘자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